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바텀 상성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간단하고 내가 이 챔피언을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걸 알려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드레이븐인데 드레이븐은 신드라한테 좀 많이 약해요 전체적으로 라인전 세네들이 신드라한테 약한 이유가 신드라가 사거리가 긴데 맞다이도 충분히 잘 되고 스턴을 가지고 있고 사거리가 우위적으로 높아가지고 애초에 신드라 좋고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는 드레이븐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카시오페아는 드레이븐이 앞으로 다가가면 궁을 쓰든지 도끼 받는 자리에다가 W 에쉬 같은 경우는 드레이븐이 왜 싫어하냐 물론 드레이븐이 힘든 것보다는 에쉬가 느려지면 이용하던 CC기를 걸어서 드레이븐이 좀 껄끄러워하는 챔프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안 같은 경우는 신드라, 케이틀린, 카시오페아, 애쉬, 칼리스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드라는 왜 루시안 상대를 보면 루시안의 사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신드라는 사거리가 너무 길어 캐틀리랑 비슷하게 훨씬 길어서 그냥 스키 자체가 Q2 하면서 스터넣는 게 되게 귀찮아서 루시안이 거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케이틀린은 루시안이 사거리가 500밖에 안 돼서 캐틀린 650이라 힘들고 카시오페아도 똑같이 다가가면 카시오페아가 궁 쓰면서 역관광 시키기 쉽고 애쉬도 다가가기 어렵고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칼리스타가 좀 더 쎄거 같아가지고 제가 칼리스타 넣어놨습니다 미스포춘은 신드라, 바루스, 카시오페아, 진, 루시안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금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신드라가 정통적인 센 친구들 상대로 카운터다 카시오페아랑 바루스 같은 경우는 미스포춘이랑 마따이 할 때 전혀 딸리지가 않아가지고 바루스 넣어놨고 또 시시기 꼽기 좋아요 미스포춘이 생각보다 시시기에 약해가지고 진 같은 경우도 마따이보다는 좀 진이 좀 더 할 게 많다야 되나? 뭔가 더블루 쓰면서 속박 우리 팀이랑 같이 연기하기도 좋고 멀리서 궁 펼쳐가지고 느려지게 하면서 킬 따기도 좋고 미스포춘이 딜 교환을 걸어도 뭔가 사타치고 빼면 미스포춘이 못 쫓아온 느낌? 루시안도 마따이가 안 딸려가지고 넣어놨어요 여기서 그럼 드레이븐은 왜 안 넣어놨냐? 드븐 칼리를 여기다 넣어놔도 되지만 좀 비주류 픽이기도 해서 제가 안 넣어놨는데 드븐 칼리도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루스, 바루스 자체가 카운터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원딜 챔피언은 거의 카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원딜 쪽 카시오페아, 신드라, 야스오, 딩거 이런 게 있겠죠 대충? 그 다음 베인, 베인은 생각보다 카운터가 많아요 베인이 라인점이 세지 않아요 드레이븐, 마타이 너무 딸려 케이틀린, 사거리 너무 길어 바루스 너무 세, 아펠 너무 세 애쉬, 느려져서 힘들어 자야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왜 넣어놨냐면 자야한테 한 번에 속박 걸려서 죽는 베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전 강의를 하다보면 그래서 자야 넣어놨고 미스 포춘 너무 세, 칼리도 너무 세 그 다음에 시비르 카운터가 하나가 아니라 진 빼고 다 힘들어요 이즈리얼 힘드냐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시비르는 이즈리얼한테도 질 것 같은데 시비르가 진짜 요즘에 승기가 힘들어요 뭐 서포트 노틸러스, 스레시, 블리치 상대로는 괜찮아도 원딜 쪽에서 이기는 애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도 몇 판 해봤는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펠리오스, 신드라 들어가고 진도 멀리서 아펠리오스 스턴 넣기가 좋아서 진 W나 궁 바루스도 CC 있고 데미지 안 딸려서 넣어놨고 애쉬 느려짐이랑 궁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 벌리면서 아펠리오스 치기 좋죠 최근에 경기에서 보면 미스틱 선수가 애쉬로 아펠리오스 잡는 거 보셨죠? 루시안도 마따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루시안 넣어놨습니다 애쉬 카운터 애쉬가 왜 트타를 힘들어하냐면 애쉬가 뚜복이랑 트타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확 잡아버리면 계속 죽어야 돼 애쉬는 그냥 점프할 때마다 그 다음에 진 애쉬 또 뚜복이랑 진 CC기에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왜 바루스로 안 넣어놨냐 그러는데 바루스는 궁이 최소 90초는 되는데 진은 끼껏해봐야 W 10초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진 넣어놓은 거예요 애쉬랑 미스포츈는 좀 반반이긴 한데 넣어놓은 이유가 제가 보기엔 완전 손싸움이라 애쉬가 잘하면 또 애쉬가 이거 미스포츈이면 잘하면 미스포츈이 이겨나서 여기다 미스포츈 넣어놨고 아까 말했듯이 신드라 라인전 센 원대일 카운터들 신드라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신드라가 만능이에요 진짜로 엄청 센 애들 다 카운터라서 챌린저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죠 이즈리얼 이즈리얼은 라인전 자체가 약해가지고 아펠 힘들고 캐틀도 힘들고 미스포츈도 라인전 성립 안되고 베인도 1대1 너무 세가지고 안되고 카이사 칼리스타 이즈리얼은 완전 1대1 센 애들한테 좀 약해 라인전 자체가 카이사도 갑자기 붙어서 때리기 쉽고 베인도 그러고 칼리도 그러고 캐틀은 사거리 우위로 패버리고 그럼 드레이븐은 왜 안 넣어놨냐 이럴 수 있는데 드레이븐은 애초에 사거리를 안 주면 돼 근데 베인이나 카이사나 칼리스타 같은 친구들은 사거리를 뚫고 막 들어오는 캐릭터들이라서 넣어놨으니까 이 친구도 나오면 이즈리얼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야는 아펠리오스 힘들고요 맞다위가 안돼요 해보니까 아펠리오스가 너무 차기라서 넣어놨고 케이틀린도 사거리가 너무 차이나 자야 자체가 사거리가 525야 케이틀은 7호가 안 쳐주지 케이틀 자체가 그냥 멀리서 때리는데 그치? 미스포춘 자야는 솔직히 반반이야 근데 왜 넣어놨냐 미스포춘이 더 간편해가지고 자야가 더 질 때가 많아 하이티어에서는 근데 높은 티어에서는 반반인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애쉬는 사전거리 600인데 자야는 사전거리 525라서 느려짐에 너무 취약해 자야 자체가 뚜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애쉬 넣어놨고 자야가 사거리 길면서 견제하는 애한테 빵세는데 이즈랑 카르마 같은 친구들 같이 쓰는 애들 견제하는 애한테 약해 근데 이즈리얼만 혼자 쓰면 자야 괜찮아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둘 다 원거리에서 딱 때리면 힘들 수도 있어 드레이븐은 같이 맞닿게 하면 드레이븐이 쉽게 자야 이 새끼 피할 수 있어서 드레이븐 넣어놨어요 진 카운터를 보면 베인, 카이사, 자야, 트타, 칼리도 넣어놨는데 아펠이랑 미포가 특별하게 없죠 왜냐면 진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서 1대1라는 대학에 베인도 붙으면서 막 되지 카이사도 막 붙으면서 돼 자야도 어느 정도 붙을 수 있어 진 상대로 트타도 막 붙지 칼리도 막 붙어 아펠이랑 미포는 확 붙진 못하는데 베인, 카이사 같은 친구들은 막 붙기가 좀 편해가지고 그래서 넣어놨고 징크스는 라인전이 생각보다 세지가 않아 그래서 맞다이 강한 친구들한테 약해 아펠리오스 맞다이 세고 칼리사도 세죠 미포도 세고 베인도 세 어 근데 너 왜 카이사는 안 넣어놨어 베인을 넣어놨는데 베인 같은 경우는 뭔가 구르기를 하면서 징크스한테 붙기 쉬운데 카이사는 구르는 게 아니라 이스키를 쓰면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좀 때릴 수 있어 그 다음 루시안 드레이븐 정말 라인전 세니까 넣어놨어요 그 다음 카이사는 라인전 약해가지고 라인전 좀 센 친구들 넣어놨어요 요즘 카이사 쐬기가 힘든데 이 친구들일 때 쓰면 안 돼요 드분 힘들어 캐틀도 힘들고 바루스 힘들고 앞에 밀 뽑을 때 절대 하지마 카이사 하고 싶어도 앞에 밀 뽑으면 절대 하면 안 돼 애쉬 너무 힘들고 칼리도 힘들고 루시안도 힘들어요 라인은 센 친구들 넣어놨어요 그 다음 카이사는 미스포춘 아펠리오스 말고는 그렇게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카이사는 미스포춘하면 반반이긴 한데 낮은 티어에서 미스포춘이 더 많이 이기더라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틀린 케이틀린은 멀리서 시식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해 진도 가지고 있고 바루스도 가지고 있고 애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넣어놨는데 신드라도 넣어놓고 싶었는데 신드라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아펠리오스는 그냥 적폐라 넣어놨어요 제가 코그모 코그모는 왜 3개냐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들을 넣어놓은 거야 카이사 베인 진 말고는 다 힘들어 카이사 베인은 왜 쉽냐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때리기가 좀 편하더라고 시비루도 좀 쉽다 시비루도 카이사 베인 진이 시비루 쉽고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그모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트타는 이즈리얼한테 왜 힘드냐면 이즈리얼은 트타 점프하면 그냥 도망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랑 미스포츠 상대로 트타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펠미포를 왜 넣어놨냐면요 트타 같은 경우는 서포터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아펠미포를 이길 때도 있는데 아펠미포가 웬만하면 이겨놔서 그냥 아펠미포를 넣어놨고 루시랑 칼리사도 트타한테 점프 거리를 잘 안 주기 때문에 점프를 피하든지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트위치 카이사 진 베인 이즈리얼 빼고 다 힘들어요 카이사 베인 맞다이 이기기 정말 쉬워 진도 이기기 쉽고 이즈도 이기기 쉬운데 나머지 애들이랑 맞다이가 힘들더라고 생각보다 루시안도 괜찮긴 한데 라진 트위원들은 루시안한테 먼저 받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 4개는 진짜 쉬우니까 저 4개일 땐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조심하시길 이렇게 해서 잘 살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도 막히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